오늘은 에이컨 스컷이 요리할거에요 일단 세척하고 반을 잘라요 엄청 힘들어 우와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 다음에 씨를 제거해요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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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돼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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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저렇게 칠해주면 돼. 남편이랑 쥬는 목을 고래서 밀크시롱. 남편이랑 쥬는 목을 고래서 밀크시롱. 남편이랑 쥬는 목을 고래서 밀크시롱. 그리고 남편이랑 쥬는 목을 고래서 밀크시롱. 남편은 이렇게 밀크시롱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남편은 저랑 미보야도 넣어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브라운 스튜가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랑스로 먹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